축구를 아주 좋아하는 어떤 소년이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그 소년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축구부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늘 후보 선수였을 뿐 한 번 더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키도 작고 몸도 마른 그런 체격을 가지고 있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젠가는 주전선수로 나는 출전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매일매일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그 소년이 속한 팀에 경기가 있는 날이면 그의 아버지는 거의 모든 경기를 보면서 관중 속에서 고래에 고래를 소리지면서 응원을 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해서도 그는 축구부에 지원을 했습니다. 체격은 비록 적지만 불굴의 투지를 가진 그 모습을 보고 감독님이 그를 학교시켜준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너무 기뻐하면서 앞으로 치루어질 4년간의 대학 축구 경기 입장권을 한꺼번에 다 썼습니다. 얼마나 흥분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대학 4년 동안에 한 번도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경기가 있을 때마다 여전히 관중 속에 앉아서 소리를 지르면서 응원을 했습니다. 주로 볼 얼마 안 뜨고 마지막 시합이 있기 일주일 전인데 그의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다는 비보를 받고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경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후보 선수가 속한 팀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감독님에게 제발 날을 좀 출전시켜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감독은 한마디로 거절을 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어떻게 너같은 후보 선수를 내가 내보낼 수가 있겠느냐. 그러나 그 소녀는 아주 어쩌라고 붙잡고 늘어진 것입니다. 애원을 하였습니다. 감독은 그 열정을 보고 할 수 없이 그래 한번 나가봐라. 경기장에 처음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경기장에 나간 그는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동점을 만들었고 경기 종료 1분을 남겨놓고 결승골을 집어넣어서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 TV를 보신다면 박수를 한번 치시겠죠. TV시간이니까 박수를 들 필요는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감독은 그는 끌어안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냐.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으로 출전의 승리의 골을 터뜨린 그 소년이 울먹이면서 대답을 한 것이 이 말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소경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빠짐없이 경기를 보러 오셨지만 내가 뛰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내가 출전에 열심히 뛰는 줄 알고 그렇게 저를 열심히 응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제가 경기하는 모습을 처음 보셨을 것입니다. 이 아들은 천국에서 자기 아들의 경기를 처음으로 보면서 응원하고 있을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내가 출전해서 열심히 뛰고 있다는 것을 그 천국에 계신 아버지에게 보고 싶은 마음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분에서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인지 확실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헬라 문화권에서 살았던 사람으로서 운동경기에 대한 지식이 아주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올림픽이 바로 처음 시작된 것이 예전에 그 고대시대에 그때 헬라 문화 이럴 때에서 다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때 했던 뭐 무슨 줄넘기, 투안 던지 이런 것들도 오늘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의 운동장으로 비유하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운동장에서 마라톤 경주를 하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마라톤 경주는 잠깐 반짝 차려서 한 순간만 차려서 되는 경기가 아니죠. 별승점의 일기까지 쉬지 않고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훈련도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운동선수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동장 스탠드에는 수많은 관객들이 경기하는 선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수가 법대로 경기하는지 지켜보는 심판도 있고 선수들을 관리, 감독하는 그런 감독도 있습니다. 히브리에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했던 노아, 아브라함, 다윗, 모세, 사무엘과 같은 신앙인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 와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맙니다. 우리는 먼저 간 신앙의 선진들이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위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보좌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가 이 삶을 살고 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누가 알겠는가. 나 혼자 있는데. 아니면 다 갇혀진 공간에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아무도 모를 거야.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중심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들의 직장은 스테반의 순교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미 천국에 가 계신 예수님이 땅에서 순교당하는 스테반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7장 55절 말씀을 보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스테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친 것을 그가 순교당 회장이 봤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이 마지막을 잘 준비하고 계시는 신앙인들이 마지막에 그렇게 간증하는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천사가 왔다. 하늘 문이 열렸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라고 저기서 손짓하신다. 이런 말을 종종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런 말을 하고 돌아가실 때 가족들은 굉장히 위로를 받습니다. 아 그리고 천국이 확실히 있구나. 우리가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남이 아닌 자기 가족이 그렇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간증을 하시면서 정말 환한 얼굴 미소를 띄우면서 천국을 평안한 모습을 가진 걸 보면 가족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것을 마음이 깊이 새기고 아 분명히 천국에서 예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오는구나 라는 걸 알면서 그냥 알고 있던 지식이 그치지 않고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며 평생을 두고 그 마음을 마음이 간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며 또한 먼저 가 있는 구름 같은 수많은 신앙의 선재들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땅에서 인생경구장에서 경계하는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우리를 일으켜주며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우리는 외롭게 신앙생활하고 이 땅에서 참 버리받는 것 같고 참으로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져서 실패한 자같이 생각할 때가 있지만 수많은 응원하는 분들이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히브리스 12장 그것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격려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길을 가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이 어려운 운동 경기장 같은 이곳에서 마라톤을 경기하는 사람 같은 이 긴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달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로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본문이 절 말씀을 보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입지 않냐 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우 편에 앉으셨느니라.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로스도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로스도인이지만 믿음의 길에서 실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에 그냥 걷기도 힘든데 믿음을 가지고 뛰기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있다가 없고 또 믿음에서 쓰러지게 되고 믿음을 붙잡고 살려와주면 그 믿음이란 것이 좀 멀리 있을 때도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낙심되고 상처받고 할 때는 믿음이 다 없어집니다. 기도도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자주 낙심하고 실망하고 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세상 사람의 사랑도 아니고 오죽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보았던 두 가지 시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나살의 목수의 아들 예수다라고 봤던 그런 시각들입니다. 그대로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보아왔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도와서 집을 짓고 가구를 고치고 가구를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우리의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린이 진절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이 평범하게 사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한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살의 동네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을 여전히 나살의 목수의 아들로만 보았고 하나님의 아들름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고약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어떤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묵히 하는 교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신학대학까지 졸업하기까지 그 교회에서 주1학교 학생에서 중고등부 학생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로 일을 하시다가 신학교 졸업회는 전두사가 되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비록 목사가 되었어도 그의 어린 시절을 보았던 장로님, 권사님들의 눈에는 여전히 목사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름이 목사지 여전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킵니다. 보이지 않는 등 뒤에서는 마치 아이 이름 부르듯 그렇게 이름을 막 부르는 것입니다. 더무지 목사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목사는 그곳에서 더 이상 상처를 받아서 일할 수가 없어서 나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종종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되었을 때 사람들은 저가 목수가 아니냐, 저가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저가 어디서 저런 지혜와 권능의 말을 배웠는 거라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단지 목수라는 이유 때문에 멸시와 배적을 당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것을 절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설에서는 예수님이 기적 대항하실 수 없고 말씀을 전하실 수도 없었기 때문에 나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고쳤지만 고향에 가서는 전혀 사역을 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 이후에 만났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을 때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했죠. 혹은 엘리아라고 그러고 엘리아가 살아났다고 그러고 혹은 세례요한이 살아났다고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마태봉어 16장 16절에서 베드로는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하죠. 주는 크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파연하시구나 내가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그를 굳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도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원주에 빠진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믿음에 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입으로 고백을 하는지 어쩌는지 마음으로 절대 믿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에 주로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아멘하시죠? 예수님을 믿음에 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주십니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백년이 가고 천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분은 오로지 믿음의 주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친히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스 13장 8자리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어토록 동일하시느냐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 사람은 막 조속으로 간사해서 변합니다. 나에게 좀 유익을 주고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은 막 엎어집니다. 나에게 손해를 주고 나에게 별 어떤 유익을 주지 않는 사람은 우리는 멀리 멀리 합니다. 얼마나 우리는 간사합니까? 약속한 것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어토록 동일하시다. 우리가 주님을 잘못하고 배반을 하고 주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참 우리가 몰래 말해 죄를 짓고 주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을 많이 해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불변하신다는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특징은 항상 그 마음이 소망이 있고 든든하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는 용기가 생기고 폭풍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앞으로 밀고 나아갈 수 있는 것 믿음의 주님을 마음속에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반석에 세운 그런 집이 되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등대해서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면 위기를 당해도 절대로 여러분 혼절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아 주님이 계시지 그 주님을 믿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얼마 지나고 나면 알게 됩니다. 시마다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그 주님을 우리는 매일매일 만날 수가 있고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한 일이 생겨도 좌절하지 않고 꿋꿋이 일어날 수 있는 용기 바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을 때 항상 그 용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온전히 한다는 말은 부족하거나 연약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100% 완전히 해 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를 점점 점점 우리를 미완성했던 우리들을 주님 앞에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온전히 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본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상하과 병들에 있는 우리의 영호로 소생시켜 주시고 죄악과 불순정으로 타락한 우리의 삶을 의롭고 정글하게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집니다. 찬양을 벌 때 우리는 감동을 받고 온전히 집니다.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또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눈물을 흘리게 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요즘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시고 남에서 소경된 자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시고 기머거리, 남형환자, 손이 마른 사람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주셨습니다. 어떤 불지병의 사람이라도 주님이 말씀하시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즉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병자들은 다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육신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 육신의 한계가 있으시고 또 그 다음에 때와 장소의 공간의 그런 제안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 16장 7절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 것보다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일이라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호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호해서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성령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령을 비둘기로 표현을 하죠. 예수님께서 세례회원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었습니다. 비둘기는 성령으로 우리가 상징을 하죠. 이 비둘기는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비둘기는 여러 가지 참 다른 새들이 따라올 수 없는 짐승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속성을 갖고 있는데 가장 큰 속성은 뭐냐면 비둘기는 전 세계적으로 없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꽁꽁 얼어붙은 땅에도 있고 아주 더워서 그냥 다 벗고 사는 그런 열대 지방에도 있고 어디든 가든지 어디 가든지 비둘기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뭘 말합니까? 성령님은 어디든지 계시다는 겁니다. 누구에든지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여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에게든지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어디든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호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메일 우리 하늘교회 분들은 성령을 다 체험하신 분들입니다. 거의 다 성령을 체험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어디에 계셔야 될까요? 성령은 우리 마음에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는 일을 당해도 실패를 하여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성령이 마라산 탄식을 우리를 위해서 간교해 주신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예수님은 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병들과 상처진 것들을 다 고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후회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서 굉장히 비관을 합니다. 내가 원래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로 변했는가? 여러분 때로는 이런 낙심할 때가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원하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며 죄책감에 빠집니다. 그렇지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다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사랑과 능력의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가서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고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도우심을 간과할 때 우리를 온전하게 고쳐주십니다.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정말 배인같이 된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고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억해 주시고 그야말로 재창조의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누가 봉식구장에 나오는 삿개오는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아주 손가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돈이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세금을 착지하고 부정축제로 부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행복하지도 평안하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을 받으며 완전히 소외당했습니다. 그의 내면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주님을 성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그가 키가 작으므로 어떻게 성격은 뭐라고 말합니까? 뽕나무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뽕 석교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다음에는 내려와라 석겨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이와야 되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삶은 그때부터 온전해졌습니다. 인격이 바뀌었습니다. 삶, 생활 자체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삶의 모든 목적도 바뀌게 되고 살아가는 모든 방법도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생활과 인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10년 전에 오늘이나 5년 전에 오늘이나 그 다음엔 내년 또 몇 년 후라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자라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낳으면 그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면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살아있는 자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매해매해 우리가 성장되고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마음이 결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굳혀야 되겠다. 이런 모습은 나는 변화되겠다. 나날이 나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거듭남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거듭났나요? 구원파나 이런 사람은 언제 거듭났나요? 잠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할 때 우리가 거듭났다고 할 수가 있지만 그것으로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계속해서 거듭나서 정화의 빛까지 될 때까지 새벽부터 꼼꼼한 새벽부터 정화의 빛까지 될 때까지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는 것. 이것이 거듭남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길 원하십니다. 내가 운전하지 못하다면 나의 이런 면을 고쳐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냥 여전히 죄된 모습을 끌어안고 여전히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볼 때 완전히 병자로 볼 것입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조폭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 출시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제법 열심히 했습니다. 초신자가 어려운 11조 생활을 다했습니다. 성강도 많이 읽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목사님을 잘 섬겼습니다. 두목을 섬기던 목사님을 잘 섬겼습니다. 목사님에게 좋은 음식과 선물로 기쁨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를 매우 사랑해 주시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조폭했던 사람이 교회 열심히 나오고 변화되니까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심각한 원료는 교회 오더니 목사님 저 이제부터 교회 안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달라졌대요. 내가 이상해졌대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저는 신분이 조폭이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왜 조폭인데 우리 두목이 나를 보더니 너는 왜 시골 학교 선생님처럼 얼굴이 바뀌었냐. 이럽니다. 저 잘못했습니다. 저는 조폭인데 조폭으로 얼굴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얼굴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1, 2, 4군부대 공비로 내려왔던 그 김신조 처음에 봤을 때 눈 올라가고 광대가 나오고 굉장히 무시무시한 아주 살기가 드럭드럭한 그런 모습을 신문에서도 보고 TV에서도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어디 집회하는 데 가서 봤는데 나는 다른 목사님이 와서 미리 아마 어떻게 예배를 잠깐 인도하시나 하고 봤더니 제가 1, 2, 4군부대 김신조입니다. 그러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너무나 그냥 선량하게 바뀌고 온유한 얼굴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냥 은혜롭고 그야말로 인자인 얼굴로 바뀌었더라고요.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하고 바르게 돌아오고 우리의 모습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선하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바꿔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낙심하지 말고 그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께 모든 걸 우리가 구하고 온전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모든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경주장에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실패자의 모습 깨어진 자의 모습으로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빛을 흐르면서 경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눈을 다시 떠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승리할 일은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목적을 향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볼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장기 마라톤 올림픽에서 나간 선수들 보면 정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타는 사람들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출전했다는 그 기록만 남길라 그러는지 시작을 했다가는 중간에서 다 그냥 탈락해버리는 걸 많이 봤는데요. 시작할 때는 수십 명이 시작했다가 나중에 상타는 사람이 몇 명 되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하고요. 지나가다가 또 물 한 잔 좀 더 마시고요. 웃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가는 그런 불성실한 그런 선수들도 봤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바라볼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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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만 바라봅니까? 어떻게 하면 돈이 나을까요? 아니면 그다음에 또 세상에서 어떤 다른 어떤 세상적인 성공 그것만 바라봐야 열심히 여러분 노력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이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단 하나 정탐하고 왔던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여호수와 갈렙 두 사람만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뭘 바라봤습니까? 가서 보니까 큰 성읍이 있고 사람들이 안학자손이라 등치가 크고 그다음에는 성읍이 견고하고 보니까 절대로 거기는 우리가 절대로 정복할 수 없습니다.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울면서 다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게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신화생활 하다도 우리는 우리를 모르는 사이에 나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나 세상은 우리에게 눈을 잠시 즐겁게 해줄지는 몰라도 그것은 잠깐 뿐입니다. 진정한 참된 위로와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점도 끝까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지금 뭘 바라고 있는가 내 생각과 내 마음엔 뭐가 지금 자리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땅을 내려다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옆을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무리를 건너 오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무리를 몇 번 차고 걸었죠. 그러나 발을 내려다 봤을 때 출렁거리는 바다를 보고 그 자리에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빠져버리고 우리는 실패하고 세상에서 정말 우리는 잘못된 궤도로 벗어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 주님의 손을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주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2절 말씀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주님이 사셨던 그 믿음의 여정과 오늘날의 여정을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삶에 살았는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정역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비참하다 할지라도 마국관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국관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갓난아기 때는 생명의 영업을 받아서 애굽으로 도난을 다니고 그 왕에 살지도 못하셨습니다. 가난한 분은 부모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 요셉은 세상을 떠나고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됐습니다. 가난하고 비참한 한 이름 없는 도시에서 태어나서 같은 지역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집도 없었고 머리들 것도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위에는 언제나 고통당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 아픈 사람들만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 취급을 받기도 하고 정신이상자 취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제자들로부터 결국 배신을 당하고 가장 고독한 순간 십자가에서 처참한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같이 불행하고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이 세상을 떠나시기까지 왜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르셔야 됐을까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생동안 그만한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분이십니다.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고통을 참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피저물은 우리들을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견뎌내셨다는 겁니다. 그런 고난을 개의치 않으셨다. 별로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도 별로 거기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개의치 않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 아닙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많은 고통을 다 견뎌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많은 고통을 다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처해진 환경만 내려다보면서 자신의 삶을 실망과 저주 속에서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가? 낭을 내려다보는가?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항상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할수록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고난이 올수록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때말로 주님만 바라볼 때다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광야에 있을 때 다 불배매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므로 그랬을 때에 모세가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노뱀을 만들어서 그거를 달아라. 그리고 높은 장대에 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날 것이다 했는데 그것을 쳐다본 사람도 있었지만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힘들 때 지쳐서 쓰러질 때 위기 때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사람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바라보는 걸 잘 바라봐야 됩니다. 나쁘든 좋든 간에 사람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바라보면 자기도 모르게 바라보는 쪽으로 그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된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해를 등지고 있으면 어둡지만 해를 바라보는 사람은 항상 밝은 가운데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 길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믿는 길입니다. 온전하신 주님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시는 성단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주님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에서 평안을 빼앗고 기쁨을 빼앗고 낙심을 주고 좌절을 주고 그리고 불가능한 벽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면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쳐서 쓰러지지 않도록 오늘도 강한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문제 더 주님 가까이 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문제가 있을 때 주님 바라보며 멀리서 주님을 바라보고 멀리서 주님을 따라갔다면 가까이 주님 가까이 하며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열대를 혈유병으로 앓은 여인이 그 힘들게 예수님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옷자가를 잡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그러므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을 하나님 이기고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성단이들 대기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려옵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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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